경제 상황이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물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많이 나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김강두 전 서강대 교수이자 국가미래연구원장이자 그리고 초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부분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강두 전 서강대 교수의 서울경제 최근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지는 다 이렇게 쳐버리고 핵심 내용을 네다섯 가지로 정리한 다음에 간단한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전체의 모습을 아마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작은 소주제는 제가 붙인 겁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인터뷰를 하신 분이 묻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발언입니다. 민생이란 것이 따지고 보면 교육비와 전셋값이 어떠냐 등으로 나타나는데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나쁩니다. 특히 일자리 사정도 아주 나쁩니다. 취업자 수만 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9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는 145만 4천 개, 이명박 정부는 96만 6천 개,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95만 6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 질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일자리란 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나타내는데 가장 상징적인 그런 지표를 일자리라고 봐도 무난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막대한 재정 낭비와 부채 걱정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재정을 많이 썼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강두 미래연구원장의 발언입니다. 재정 일조원 지출 시에 국민 1인당 소득 증가한 조사 내용을 보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나쁩니다.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성과 또한 좋지 않습니다. 재정을 낭비해서 부채를 너무 많이 늘렸고 성과도 나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민간, 기업, 정부를 모두 합한 총 부채도 지난 4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서 제일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나더라도 국가부채가 덜 증가했으면 가계부채 중 위험 부분이 생길 경우에 국가가 부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부채마저 급증해서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부채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한국은 가계 2천조, 기업 2천조, 그리고 국가 2천조, 한 6천조 정도의 부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재정지출에 의한 그런 경제성장이라는 것, 국민소득증가라는 것은 재정의 투자성수라는 것을 보면 일보다 훨씬 더 아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민간활력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경제가 근실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정말 과도한 그런 재정을 썼고 그 재정은 효과가 무척 떨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원을 크게 낭비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정부 주도와 민간활력의 감소입니다. 이 같은 제목은 제가 붙인 겁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묻습니다. 민간 부분의 활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발언입니다. 지난 4년은 정부 주도 경제의 시기였습니다. 정부가 기업 활력은 살리지 않고 규제를 쏟아내면서 투자 감소 등 민간 부분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업 규제를 늘렸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는 아주 소극적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여간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경제에서 정부 부분만 유독 비대해지고 정부 역할이 커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잘 되려면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이익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 핵심인 기업을 복도도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여전히 규제법을 양산한 등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 같은 김광두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권력을 치고 있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전혀 다른 경제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에서 주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경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치고 있는 한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후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마는 기후제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후제의 경제다 저는 그렇게도 부릅니다.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람들의 희망고문을 많이 넘기는 또 던지는 그런 경제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과거를 갖고 먹고 사는 경제가 되어버렸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래도 올 들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발언은 최근 수출이 잘 되는 것은 지난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전후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재고 감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수출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수출 구조를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을 많이 했던 분야 그대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신규 투자는 아주 미미한 수준밖에 없습니다. 산업생산 구조를 노후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그냥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을 가지고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 사회에서 지금 미래라는 그런 질문이나 미래라는 그런 화두라는 것은 실종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경제라는 것이 항상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항상 뻗삼아서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내야 그렇게 해야 근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정책 오류와 상황 오판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김강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바랍니다. 정책 오류와 잘못된 상황 판단 때문입니다. 경제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봤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구성인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한쪽만 봅니다. 부동산 정책을 예를 들면 공급은 보지 않고 수요만 봅니다. 기업과 노동이 상호작용하면서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노동 쪽만 봅니다. 이렇게 부분만 쳐다보고 정책을 쓰다 보니까 정책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공병호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김광도 원장 이야기하고 공박사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읽지 않아. 경제는 유기체입니다. 구성인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 대단히 겸손해야 됩니다. 경제는 유기체과 아주 복잡한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으로서 경제적 성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절대 무리한 조치라든지 강제적인 조치 같은 걸 사용하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정부뿐만 아니고 문정부와 같은 경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 집권하게 되면 한국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유기체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한 다음에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몇 퍼센트 언제까지 1만 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종류의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면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생각의 문제지 결국 한국의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관점의 문제고 시각의 문제고 경제관의 문제고 사고의 문제다. 경제가 유기체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상호작용으로 이룬 그 복잡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강제하고 강요하면 그냥 생태계 자체를 부숴뜨리는 거죠.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에 지난 4년간 일어났던 겁니다. 경제 생태계를 와해시키는 거죠. 다음은 여섯 번째는 직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정책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주장입니다. 2018년 5월 들어서 통계적으로 분명히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때 경기 하강을 인정했으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반승하고 고칠 수 있을 텐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특정 청명만 보다가 경제 전체를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경제정책 실패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5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은 시장에 대한 몰 이해, 시장에 대한 무지, 시장에 대한 무식,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패가 나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흡한 경제성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지금도 이런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좌파 정책에 충분히 예상된 결과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편향적 접근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주장입니다. 정치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를 지지해주는, 집권 세력을 지지해주는 진영을 염두에 두고 그 진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변 것입니다. 국가보다는 정권, 국민보다는 진영을 앞세운 분열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것이 바로 이념입니다. 이념이 실용보다 앞섰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노동가치 실현이 중요한 이념에 매몰돼서 임금은 누가 지급하는지, 고용은 어떻게 이루지는 데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업에 부담이 가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버렸습니다. 이념에 편향된 생각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삼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제대로 작용하지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념에 집착하게 되면 국민이 더 못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결국은 저의 해설은 진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경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경제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경제정책이 정치화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정책이 정치화되어버리니까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원리가 작동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100전 100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한 겁니다. 아무것도 난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간 겁니다. 경제를 정치화해 버렸으니까 복지를 정치화해 버렸으니까 의료를 정치화해 버렸으니까 노동시장을 정치화해 버렸으니까 정치만 정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정치화의 대상으로 삼아 버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포퓰리즘에 대한 위험과 경고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말입니다. 핀란드 등 기본소득을 실험한 나라 가운데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시장 경제 체제, 공정성, 재정 부담 능력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고 살리는 의지를 꺾게 됩니다. 도덕적 회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부가 만들어낸 아주 큰 피해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과시화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한 도덕적 회의가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의를 가지고 몰입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대단히 귀한 무형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파괴시킨 것이 문정부다.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이 깨우치겠죠.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진국이 안 됐는데 교역 대상국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만이 가지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무형 자산 그런 부분을 많이 파괴해버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